아이씨 아니지 몰라 아시지 모르겠어 이.. 죄송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써니야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냐고 빨리 알려줘 너도 모른다고? 우리 매니저 모른대요 모르는게 없는사람인데 못하나봐 짜바다 아니 여러분이 계속 이누 아이디 보내주시는거 같은데 이누 기터치고 있어? 오늘 아침에는 철종이도 라방했다는데 정연이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골뱅이 누르고 아이디를 입력해 어디다가요? 죄송해요 아 나 미치겠네 라방을 끄고 라이브 방송 참여를 눌러야돼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거냐고 헉 복잡해 너무 어렵다 제가 아 내가 이 라방을 끝내고 그 라방에 들어가야돼요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다 하이 필리핀 팬스 아 내가 인후 라방한테 들어가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한번 해볼까?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약간 서운하지 않아? 지금 코코 갈까? 그럼 한번 시도해볼게요 시도해보고 안되면 저는 이제 제 볼일 볼게요 저는 일단은 제 라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헛헛한 속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인후 라방에서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봐요 안녕 안녕 해볼게요 어렵겠지만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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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